먼저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. 오늘 먼저 승리의 소감부터 부탁드릴게요. 요즘에 분위기 많이 안 좋아서, 많이 치고, 팀 분위기 많이 다운돼서, 그때 모비스와 오늘 이겨서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만날 수 있는 팀들이라서 이겨서 기분 좋습니다. 모비스 경기 전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6경기를 연이어 하다가 모비스전에 좋지 않았고, 오늘 다시 폭발했는데 그날과 오늘 차이가 있었나요? 어떻습니까? 아니요. 차이가 아니고 그냥 슛이 들어간 날 있고 안 들어간 날 있고, 그때 모비스 때도 파울 트러블 걸려서 처음부터 좀 말렸던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수비까지 지금 요즘 잘하고 있던데요. 어떠세요? 원래 역할은 윤명들이나 빅맨들이랑 좀 괴롭히는 역할이라서요. 그것만 집중하려고 하고, 뭐 득점이나 그런 거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는데, 일단 저는 역할은 그냥 수비하고 리바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늘 보니까 중간에 저희 교체될 때 계속 제가 더블 더블 얘기를 하면서 리바운드를 언제쯤 잡으려나 했는데, 결국 그냥 아홉 개 잡고 그냥 물러나더라고요. 좀 더블 더블에 대한 생각은 없었나요? 어떻습니까? 저는 그냥 그때 모비스 했던 것처럼 그냥 방점에, 방 리바운드 해도 이기면 좋으니까 그냥 그런 거 욕심이 안 내려고 하고 있어요. 제가 그냥 그전에 9년 동안 욕심 때문에 좀 망했던 것 같은데. 네? 제가 볼 때는 장가 가서 딸내미가 점점 커지니까 그때부터 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뭐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딸내미 이쁘죠? 네. 딸라고요. 그냥 와이프도 그냥 집에서 너무 잘해주고, 그냥 항상 기다리고 갈 때마다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너무 계속 고맙더라고요. 근데 제가 그냥 그때 전에 또 잘하지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집에 갈 때마다 약간 연암함이 너무 커가지고 약간 좀 어깨 많이 무거웠었는데 근데 지금 와이프도 계속 그냥 응원해주고 보니까 그냥 좀 힘나고 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 일단 오늘 경기 승리를 했고 지금 뭐 DB와 KC 경기를 봐야겠지만 이후에 사실 초점은 또 KC 경기에도 많이 맞추고 있더라고요. 어떻게 또 준비하시겠습니까? 뭐 똑같이 그냥 일단 분위기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 분위기 울릴 수 있도록 그냥 선수들하고 그냥 대화 많이 하고 그냥 장난을 많이 쳐주고 뭐 그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인터뷰 잘하네. 네. 저 한국말 좀 배웠습니다. 요즘에는 SNS 많이 안 보세요? 댓글 저번에는 댓글 보고 포스트업 연습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안 보세요. 괜찮아요. 평가 엄청 좋은 말 많이 달렸는데 그날 이후로 보셨어요? SNS 잘 안 하는데 댓글들이 아직도 많이 보는데 그냥 항상 고맙더라고요. 팬들한테 그냥 너무 그냥 진짜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뭐 아직까지 역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너무 고맙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랑 그날 인터뷰한 이후에 제가 댓글을 다 찾아봤는데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옛날에 무조건 99% 역이었는데 요즘에 경복은 7대 3일이 이렇게 된 거 같아요. 아직까지 확인하시는군요. 농구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 걸 많이 달립니다. 네.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KCC 경기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